나름 풍자 많은데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배짱이군은 엄마가 사진집에서 살면서 놀기만 하네요. 비록 지금은 배짱이군이 2억 앞서가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 하고 3년 후 이렇게 나옵니다. 알뜰살뜰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원이나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네요. 놀기만한 배짱이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이제 격차는 4억 7천 3년 전에는 2억이었는데요. 지금 격차가 4억 7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님이 못해먹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80억에 산 알래스카 24달러에 산 매너튼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잘 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아파트는 사실 이런 거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건 사실 우리나라 최초는 아닙니다. 초창기에 지어지긴 했으나 우리나라 최초는 1962년도에 마포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99년도인가? 그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가 되고 다른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만 70년대 중후반에 부터 들어왔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됐냐면 분양가가 500만원. 평당 500 아니고요. 전체 500만원입니다. 지금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냐?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억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약 평당 1억 안팎에 거래되니까 50만원대에 분양했다고 가정했을 때 1억이니까 한 200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그 집에서 살기만 했다면 한 100배 정도는 올랐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개포동이나 잠실 이런 데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올랐고 심지어는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쭉 올라가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 나중에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그때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야 웃긴 일이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 400년 전인 맨하튼 같은 경우도 야 그 런쥬 인디언들이 그걸 24달러를 받고 그 섬을 팔어. 바보. 우리나라 현대사로 오면 아파트 그때 입주하지 말고 입주하기 싫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때부터 입주한 사람들은 100배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200배 올랐죠. 그냥 살기만 하면 100배 200배씩 오르는 걸 그걸 안 사? 바보.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이고 과거로 갔을 때는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러시아가 앨레스케를 팔 때는요.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살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입주를 시키려고 난리를 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스운 사람 우스운 꼴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려면 과거를 멀리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가볍게 시작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멀리 봐라.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그래 부동산을 사야 한다가 확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하고 침략하고 침공하고 사람 죽이고 이러했던 부동산. 과거에는 엄청나게 싸게 산 것도 비싸게 샀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누리는 부동산. 사람들이 꺼려하고 입주하기 꺼려했던 그런 부동산이 최근 40년 동안 100배에서 200배가 올랐다는 사실. 그러면 그런 거를 살 때마다 항상 태클이 있었다는 또 하나의 사실. 그럼 난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주택입니다. 나의 삶. 나의 터전이죠.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가치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훌륭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잠깐 차원을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또는 재테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단계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내가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을 산다?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상가나 땅을 산다? 이거는 일반 대중들한테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할 때 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안 사면 그냥 내 집 마련할 돈으로 다른 걸 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을 한 후에 또 다른 시드머니가 생기면 대부분 뭘 또 뭘 사요? 또 집을 사죠. 그게 일반인의 부동산 구입 패턴입니다. 아파트 한 채 사고요. 내가 거기서부터 우리 애들 태어나서 초등학생까지 키웠더니 몇 배 또는 수십 배 올랐어요. 나는 그 경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와 유사하거나 본인이 더 좋다고 판다는 어떤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또 돈이 생기면 또 아파트를 사죠. 그래서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을 늘리는데 뭔가에 규제가 들어오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긴 하나 그런 정책이나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라고만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 규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주택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불폐 신화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 집은 내가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불폐 신화인데 그 다음 더 좋은 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주택 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는 업무용을 쳐다보고요. 두 번째는 자연적 특성의 토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업무용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놀아도 돈이 벌리는 불로소득의 단계로 가는 거고요. 토지를 보기 시작하면 요즘에 LH 때문에 많이 나오겠구나. 얼마 차익 얼마 차익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쪽으로 가야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왜? 건물은 낡잖아. 토지는 안 낡잖아. 그래서 누구는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한 채 모여서 부자 됐다. 면 없어요. 상가를 한 채 한 채 사갖고 부자 됐다. 그것도 드물어요. 놀 순 있어도. 그래서 토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건 토지. 제일 나를 안정권으로 만들어주는 건 상가. 그리고 심적 안정 그리고 부동산의 기본은 주택입니다.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게 0단계는 집을 안 산다. 1단계는 집을 산다. 2단계는 집을 늘린다. 3단계는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다. 제 마음대로 단계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고 나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샀던 40년 이상 되지는 거의 없으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40년 전에 샀던 저 아파트가 100배가 올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년, 20년 됐는데 그만큼 올랐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파트 말고 땅을 살 걸 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1963년도에 강남이 서울로 편입되었을 때 강남의 싼 땅값은 평당 200원이었습니다. 비싼 데는 얼마였어요? 400원이었어요. 200원하고 2만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00원이었습니다. 2배 차이죠? 하지만 역락 없이 100원 단위라는 겁니다. 많이 오는 곳은 약 20만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누군 100배 올랐을 때 20만 배가 올랐죠. 자, 그래서 그렇게 5단계로 지나고 나면 부동산의 지혜를 또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주택을 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딱 입문하자마자 주택 패스, 다주택 패스, 상가 패스, 기타 패스 그리고 가장 위에 단계인 레벨로 올라가기란 극도로 힘든 이야기고 이건 대중들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주택을 위해서 땅을 사지 주택을 위해서 상가를 사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한대요. 그런데 그건 그 단계로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또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빨리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밟는 거고 극히 일부가 그 단계를 패스하고 그 윗단계로 바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집을 수백 채를 샅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0단계에서 1단계 2단계를 그대로 밟고 간 사람이다 보니 그 단계라도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그 얘기는 1년 전에도 하고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하고 50년 전에도 하고 그런 생각만 제발 버려라.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버릴 게 있죠. 바로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사?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벼운 강의를 하면서도 무겁게 끝난다는 이유는 저는 전자든 후자든 부동산을 사야 될 사람이든 사지 않고 포기해야 될 사람이든 포기 안 시키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다 사실 거죠? 아니 내 거 파는 거 아니잖아. 대한민국 부동산 다 내 거야. 사세요 하고 내 거 파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입니다. 오늘도 제가 MALE